준비됐어? 어 그래 핸드폰 한번 하자 후부 관계시 애무 등의 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나 이거 진짜 최고 대체로 그렇다고 해서 다 전혀 아니다 오 전혀 아니대로 바뀌었어요 이게 나아지는데 나는 이거 고마워 다 간다 좋다 근데 이게 나아져서 그러니까 좀 재밌지? 응 귀여워 귀여워 안 쉬는 걸 떠나서 즐기는 수준까지 갔네요 그런 것 같아요 거짓으로 오르가슴에 다다른 듯한 행위가 있잖아 나 연기해 볼까요? 이것도 어깨를 배려해서 그래 잘했어 알았니? 패스가 지라도 괜찮다 전혀 아니다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? 했지 난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? 우와 이렇게 닮아졌어 이렇게 닮아졌어 이렇게 닮아졌어 나는 이거 줄이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맞아 생각이 바뀌었지 오빠는 나를 이해를 하고 응 나도 오빠를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바뀐 것 같아 서로 바뀌었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이제 시작이다 난 진짜 많이 변했어 내가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그니까 대체로 그렇다고 엄청 많았거든? 응 근데 엄청 커 완전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네 오 뭐야 뭐야 그리고 이거를 뭔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잖아요 응 뭔가 내가 배우자한테 조금 불만이 있다 응 하면은 같이 가서 이거를 응 아 몇 번 몇 번 문항에 이게 조금 불만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 괜찮지 아니 좋다 좋다 응 좋아 개선하려고 하는 뜻이잖아 그렇지 응 응 좋지 그러면 좋아하다 이렇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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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노력하자 얘기만 해야해 왜 알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